아, 인사 찍어! 끈없는 날들이야 모두 다 안녕 내 맘속에 눈물을 먹이잖아요 하제에 너는 바람을 타고 말리 그 외부 없이 미련 없이 날아가 쟤 안 자는 거야?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기분 좋아해, 기분 좋아해. 귀여워. 아, 귀여워. 손을 먹자고요. 외부는 마이크가 있는데 외부는 마이크가 있는데 머리가 마이크를 싸고 아, 귀여워. 귀여워. 안녕하세요. 4개월자 슈퍼맨 된 사유리입니다. 우리 가족이 저랑 제니랑 그리고 살아남 어리꺼. 4명 가족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제가 엄마가 됐어요. 얘는 제니예요. 반가워요. 첫 만남이었구나. 이때 너무 감동이지, 감동이야. 되게 신기한 소리예요. 신기하다. 살짝도 모이고. 움직여요. 움직여요. 응. 왜 입이 열었어요? 응, 입 벌려. 활동하는 거예요? 출산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구나.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2020년 11월 4일 제니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감동의 순간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다. 어머. 뚜렷뚜렷. 뚜렷뚜렷. 뚜렷뚜렷 아니야. 목욕도 편안하게 하고.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11일인데 목성... 쉬지 않고 꿀떡꿀떡 먹네요. 뚜렷뚜렷. 맛있어? 35일에 많이 굴려. 귀여워. 엄마랑 조금 자고 다시 일어나서 봉유 마시자. 인형이야, 인형.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쟤도 먹고 싶어? 감자당. 옹알옹알. 옹알이도 하고요. 내가 5시 4천 6이니까 6시 2라며 7댄서? 잘 그고 있어요. 그래서 무겁구나. 빅보이네. 무거워요. 100일에는 한국식으로 100일잔치도 했대요. 늠름해라. 그리고 오늘이 149일차. 많이 컸죠? 엄청 호기심도 많고 많이 웃어요. 그리고 표정이 많이 있어요. 표정 봐. 쟤, 엄마 여기야. 잘 웃어요. 어떡해. 심기가 불편할 땐 인상파. 쟤, 쟤. 장난칠 땐 거품복을 뽑일.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땐 멍. 배고플 때는 버럭 쟤. 어쩜 표정이 이렇게나 다양할까요? 표정 부자야, 쟤이네. 쟤는 건강하고 우려한. 엄청 힘이 세고 발힘이 더 장난 아니에요. 성힘이 더 장난 아니에요. 슈퍼 비그보이예요. 아이고 세상에. 여기에서 2개월이면 얘네 때는 엄청난 차인데. 엄마 세이사하러 가니까 같이 갈래? 응? 여기 혼자 있는 게 싫지? 갈까?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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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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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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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눈을 뗄 수가 없으니까. 여기 여기 저렇게 그래요. 마치 사고 오니까.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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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카메라 누르면 안 돼. 뭐해, 뭐해, 왔다 갔다 할까? 왔다 갔다 할까? 어 왜 너 잘해. 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야 이 4개월 포스트가 장난 아닌데요? 빅 보이. 카메라 반지 하면 안 돼. 아니, 안 돼, 안 돼. 네, 카메라랑 누르는 거에 재미가 들렸어요. 집에 도착. 엄마 얼굴 로션 바르고 올게? 응, 기다려. 오, 표정 보자. 귀여워. 이목구비가 크니까 표정이 자라있어, 진짜. 쟤 어디야? 쟤 뭐해? 엄마. 엄마 여기 있어. 여기서 자니까 기분 좋았지? 거실에는 커서. 아, 쟤. 아, 쟤, 쟤, 쟤. 어이, 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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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시원해. 방금 했죠? 방금 했죠? 방금 했죠? 너무 큰, 큰 소리 나는데? 부르부르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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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닌데? 부르부르부르? 무슨 소리지? 들었어요? 엄마 안 들었어. 부르부르부르부르? 아, 귀여워. 자.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거울. 인생 4개월에 처음으로 만나는 거울이래요. 신기해. 누구야? 잘생긴 사람. 너무 잘생겨. 어? 어? 으, 쟤. 으, 쟤. 누구지? 너무 예쁘다. 신기하네. 누구야? 왜 들어가겠다, 거울로. 친구야? 애기가 있네. 네? 아, 있어 지금.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아, 으, 아, 으. 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 그걸 엄청 좋아하네. 아이고, 아이고. 어? 귀여워. 아이, 이뻐. 진짜 애가자. 이제 애니네요. 그러네요. 어이츠. 어이츠. 뒤집기 연습할까? 벌써? 해보자. 시작. 화이팅.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시작. 엄마가 손을 잡아줄까? 시작.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하자. 오, 됐다. 어머, 어머. 발로 밀어. 힘내, 힘내. 이제 아슬아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보라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갈 것 같아. 힘을 내. 아직 어려워요. 이쪽에 힘이 쫙 써야 돼. 이쪽에 힘이 쫙. 아이고. 넘겨야 돼, 넘겨야 돼. 넘겨야 돼. 됐다. 한다고, 한다고. 해본다고. 이쪽, 이쪽, 이쪽. 됐다. 힘을 내. 아이고, 다음에 또 하자. 아슬아슬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제니, 대단한 거야. 맞아, 진짜 대단해. 잘했네. 할 거야. 며칠 뒤에 또 해봅니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조금 더, 조금 더. 힘내, 힘내, 힘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자, 느낌 좋아요. 셋, 셋. 됐어. 대박. 다음 주면 걷겠는데요. 쟨 좋아하는 장난감, 엄마가 소독했어. 쟨. 아, 쟨이 좋아하는 소리 나는 장난감이네요. 여기 잡으러 와. 잡아봐. 이거 잡아봐. 엄마가 다리를. 자, 앞으로 한 번 가볼까요? 오. 우와. 오, 잘하네. 여기 있어. 엄마가 잡혀줄게. 어. 잡혀줄게. 왕구도 했네. 우와. 제니 이제 몸도 많이 크고 5개월 됐으니까 이유식 먹어야 돼. 이유식 먹어볼까? 응? 먹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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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아, 지난 이유식 때 제니 잠이 들어버려서 못 먹었잖아요. 아, 맞다, 맞다. 엄마가 이유식 공부 엄청 했대요. 일단 3분의 1 정도 해야 된다고 쓰고 있었지?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진짜 맛있을 거야, 제니야. 엄마가 만들어보니까. 응. 엄마 진짜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저번이랑은 어쨌든 다르네요. 그렇죠. 제니 진짜 저번에 보다 훨씬 무거워졌어. 어? 제니 이게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됐지? 귀여워. 이거 안 하면 옷이 많이 초조. 이렇게. 어머니. 제니 문제가 있어. 이게 작아. 어머니? 왜 그러지? 어머니 얘가 근데 물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자. 오케이. 과연 쟤는? 어, 이게 뭐지? 고소할 것 같은데. 발달도 할 것이고. 반응한다, 반응한다. 어, 뭐 괜찮네. 괜찮나? 어, 어. 맛이 느껴져요, 엄마. 이거 먹을까? 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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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맛있어? 아, 이거 이제야. 좋았어, 좋았어. 빨리 빨리 주세요. 아우, 저때가 제일 예뻐요, 저거. 저렇게. 자, 이제 숟가락 가져갔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아이고. 아이고. 잘 먹으네. 맛있어? 잘 먹네. 숟가락도 먹고 싶어요. 아우, 좋아. 우와. 또 가라고? 네. 어, 좋아. 오버버 하면서 자자. 응응. 어. 엄마가. 그래, 그래, 그래. 보대기로 해줄게. 아이고, 아이고. 하나, 둘, 셋. 으쌰, 으쌰, 으쌰. 으쌰, 보대기를 하고. 아이고. 설거지 해야 되겠다. 설거지 해야 되겠다. 하얘, 하얘, 하얘. 할 일이 산더미죠, 진짜. 아우, 졸린가 보다. 고마워. 지금 합은 했지? 엄마, 제니 합은 틀었어. 엄마는 다 하네. 그러니까 엄마는 다 알아. 이제 좀 자자. 자자, 자자, 우리 애기. 자자, 자자, 우리 애기. 자자, 우리 애기. 이대로, 가. 야, 뭐 처음 보는 방법이야. 거울인데. 쟤 안 자? 쟤 안 자는 거야? 아, 귀여워. 쟤. 쟤. 깜짝이야. 엄마 여기야. 엄마 여기야. 엄마 여기야. 아우, 방금 웃네요. 엄마 보니까. 아니, 아까 하품했었는데 잠이 날아갔네요. 엄마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그냥. 어? 잠이 깨버렸는데. 그렇지. 안 잘 거야? 안 잘 거야? 어머나. 머리카락, 아빠. 머리카락, 아빠. 머리카락 잡으면 안 돼.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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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아따, 아따, 아따. 극간치고, 극간치고, 극간치고. 엄마 대머리가 돼. 아따, 아따. 아따, 아따. 아, 다행이다. 아이차. 아, 쭈쭈 흘리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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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뱉었다, 또 뱉었다. 어? 아이차, 이거 설거지 해야 되겠다. 아이고, 이러면 또 소독하고 세고 물려야 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후후. 이거 떨어지면 안 돼. 오케이. 잔다, 잔다. 아이, 예뻐. 나 이제 알았구나, 잠든 걸. 나 이제 알았구나, 잠든 걸. 아우. 아우. 안 돼. 아이고, 어떡해. 아, 다행이다. 아이차. 아이고, 어떡해.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 저 손봐 손톱 키네 네. 아... 와, 머리카락 찜찜한 액큐라.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담았어. 가르마를 타고 나왔어, 얘가. 그럼 나눠달라고 할까?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가져가. 또 되겠다, 형. 안녕. 근데 머리색이 안 감아서 더. 더 그럴 수도 있네. 인사예요, 인사. 침을 지금 많이 흘릴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물을 좀 가져왔어요. 뭐예요? 너무 좋네. 몇 건 아닌데. 쨘. 쨘 마시고 있어. 멋있다. 고마워요. 쨘. 쨘. 예쁘네, 찜 많이 나오니까. 이름도 적혀 있어, 쨘. 우리 승호랑 커플로. 귀여워. 이게 맞아?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귀여워.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아이돌 같아,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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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보이즈입니다. 안녕. 어, 그랬죠. 안녕. 우리 친하게 지내자. 어머나. 오늘부터 친구 절친하자. 느낌. 몇 킬로인지 알아요? 지금 9킬로 될걸요? 지금 좀 재어봐도 돼요? 재어봐도 되죠.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내 몸무게가. 어? 왜 그랬어, 너무. 55.5. 55.5. 65. 65. 65. 9.5. 9.5. 9.5. 9.5 해야 되나? 9.5? 맞아? 9.5 맞는 거 같아. 그새 더 컸어요. 그러면 재는 9.5. 재는 9.5. 승어 안고 한 번 올라가보세요. 어, 내가, 내가. 64.1. 자, 우리 친구들. 숨어 내리고. 8.6. 아니요? 잠깐만, 내가. 아, 8.0 맞네, 8.0. 오, 재는 조금 더 나가네. 야, 재는. 근데 진짜 둘 다 크다. 우령하다, 우령하다. 네, 잠깐만. 네, 자. 사과, 배. 먹고 싶어. 몸에 좋아. 먹고 싶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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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과일 타임인가? 일단. 사과랑 배. 오늘은 먹어보자. 오늘은 먹어보자. 이 세상에서 맛있는 게 많이 있어. 어머, 어머, 쟤는 먹나 보다. 처음 먹어보는 과일 음식이잖아요. 어머, 어머. 저때, 저때. 남는 건 내가 다 먹으니까 살이 찌는구나. 일단 먼저 사과 먹어보자.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카메라 맞다. 친구, 친구. 찻찻찻. 쨔. 어, 먹는. 쨔. 그렇죠. 저때는 다 입으로 가져가죠. 카메라 맛볼 수 있었는데. 다음에 먹어봐야지. 쨔. 뭐야? 뭐야? 머리 귀여운데? 맛있는 사과네. 쨔. 쨔. 너무 귀여운 모자네. 쨔. 어떻게 쨔. 쨔 생각을 하셨어. 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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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자. 아아, 아. 아아. 아아. 잘 먹을까요? 아아. 어때? 아아. 어때? 어? 맛있어? 아아. 오. 아아 하면 먹는 거예요. 먹겠다는 뜻이야. 아, 잘 먹어. 좋아해? 뭐지, 무슨 맛이지? 처음 먹어보는 이 맛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새 같아요, 아기새.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입이 막 절로 벌어져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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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너무 좋죠, 이럴 때.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쩍쩍이 좋아하잖아. 쩍쩍이 왜? 과일의 맛이 나면 어떨 것 같아? 완전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아, 즙 짜먹는 거? 스스로 씹어가지고. 과일의 맛이 쩍쩍이. 옛날 생각나네요. 이거 뭐야? 이것도 신세계인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재밌었네? 쭉쭉. 맛이 어때? 과일은 맛이 나오네? 좀 너무 신났다, 지금. 하나, 둘.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잠깐만. 아, 편한 자세로. 발가락. 괜찮아? 너무 맛있나 봐요. 몰입. 집중. 맛있어서 다리가 와라 갔어? 이거 맛있네. 이거 또. 이쪽으로 먹을래? 또 새 거로 바꿔주시네. 이거 먹을래? 이렇게. 잠깐만. 엄마 이유식 만들고 있을 때. 이거 먹고 있어줘. 에그, 뭐죠? 어? 왜 아까 그 맛이 아닌데? 이상하다? 어? 어? 이상하네. 어허라. 돌려주고 싶네요. 어? 아, 떨어뜨렸다. 잠깐만. 무릎 뱉지. 무릎 뱉지. 그리고.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엄마는 바쁘네. 코기를 할 때 이거라는 건가? 어쩌지? 아, 드디어. 카메라 어지러워. 나 오늘 파슴 중이야. 아! 자. 다시 평화로워졌네요. 잠시만 기다려줘. 뒤로 먹지마.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그 배는 새콤달콤. 맛있어. 오말로워. 잼, 엄마는. 잼이 태어나고 나서 엄마는 애기 엄마 친구들이 많아졌어. 맞아요. 네? 잼 덕분이네? 어? 저도 우리 딸한테 저 얘기했었는데. 네? 진짜 긍정적인 엄마네요. 잼, 엄마 여기야. 엄마 여기야. 엄마 여기야. 엄마, 엄마 머리 잡으면 안 돼. 우와, 엄마 머리 또 잡았다. 오, 준비 완벽하게 하셨는데요. 이발소에 잘 오셨어요. 이발소에 잘 오셨어요. 박스 이발소. 너무 많이 남았네. 그런데 자라보이는 게 좀 아깝다. 여기만 남길까? 여기 많이 있으니까. 여기만 남길까? 오케이. 무슨 소리야? 와, 스크리. 월티네요. 이야, 대단하세요. 어머, 저거. 어머, 어머, 어머. 나, 나 못 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지? 아니, 저 발이 대단하다. 어, 밀렸어. 어머, 솜털처럼. 머리카락 생겼다. 이렇게 밑으로 위로. 어머. 안 우네. 머리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오, 세상에. 머리 안 무서워. 따고. 어머, 거침없다. 놀랐어, 놀랐어. 눈이 더 커졌어. 깔끔하게 눌렸대, 옆에가. 군대 가는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어울려, 노래가. 그래, 이거 어떻게 잘한 머리인데.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저 날의 새기여. 자, 항상. 쉬는데? 과연. 우와, 나 당겼네요. 머리 시원하네. 뭐야, 너무 귀엽잖아. 너무 깔끔하네요, 옆에. 너무 귀엽게 잘했다. 어? 봤어. 잠깐만. 엄마, 엄마. 사귀를 뒤졌어. 보셨나. 엄마, 사귀를 뒤졌어. 씨앙이 우인공의 확인. 수준. 엄마,의 거 було. 엄마, 나 어머,의 게게. 크, 크. 엄마, growing up,의 게게. 그러니까 머리는 금방 다시 자랄 거야. 금방 방긋방긋 웃네 손님 오늘 피곤했죠? 머리를 깎고 그렇죠 이발을 했으니까 목욕도 해줘야죠 이중톱 밑에도 이중톱 팔주름도 닦고 저기 접힌 때 때 끼잖아요 맞아요 아이고 아이고 기분 좋았네 먹여 손님 어땠습니까? 아이고 시원할 것 같아요 100점 이력이 있고 그리고 덧보해졌네 니의 이모가 가해줘주는 마사지야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되고 맞아 맞아 나 이런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다리를 음 마사지 진짜 좋아하죠 애들이 행복해 보이네요 행복해 보이네요 힘이 잘 사요 슥슥 키코라 키코라 슥 슥 키코라 키코라 슥 슥 슥 이제 다 마사지 끝나고 릴락스 되고 기분 좋아지면 옷이 있고 우린 나가야 돼 응 갈 수 있어? 엄마랑 같이 간다면 어디도 갈 수 있지 어딜 가는 걸까요? 이제 자 깨지 않게 계속 자고 있기를 계획대로 자고 있어 계획대로 자고 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6개월 접종 맞으러 왔는데 오늘은 어떤 거를 맞는지 네 오늘은 4개월 때 접종하고 똑같이 접종을 할 건데 그러면 먹는 거는 제 일을 마지막에서 하고 주사를 먼저 차고 있을 때 해도 되죠?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알겠어요 잘 됐다 잘 됐다 아직 잔다 접종할 때 열이 없어야 돼서요 아 네 잘 자고 있네 아기 수정 없어서 어 아 안돼 안돼 아 깰 것 같아 깨면 안돼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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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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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어요 아 네 다행이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게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자고 있었어 아 잠이 푹 들었네 아이고 조심하세요 네 아세요 그러면 잠들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칭찬을 조금 할게요 네 네 잘 부탁합니다 그동안 계기가 없었죠? 네 네 엄청 건강하고 네 오늘 예방접종 할 건데요 네 주사 네 양쪽 허벅지에 두 대씩 네 대 맞고요 여기 팔은 아니라 네 진짜 돌 지나면 이제 팔에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니 착하다 아 착하다 좋종하기 아주 좋은 컨디션이고요 네 이제 그러면 자고 있는데 주사를 네 주사는 저기 침대에 아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 자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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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그렇지 오 삼성강을 가자 하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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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있어, 엄마 있어, 엄마 있어 자자 타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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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아 어떡해, 나 왜 이렇게 한숨이 닿아 지금 약간 깼어 그러지 그 느낌 뭔가 이상해 약간 여기 어디지, 뭐지 이쪽에 호텍심, 호텍심이죠. 네, 혼합백이 뒤쪽이 서운하네요. 안아빠요. 안아빠요. 아, 아프지 않아. 이럴 땐 빨리빨리 노는 게 책이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엄마, 미워, 배신감. 아, 아기 곰. 몇시만요? 아냐. 엄마 곰 나신. 아, 아기 곰. 너무 귀여워. 애쓰, 애쓰 잘한다. 마지막, 마지막. 아, 또.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마지막, 마지막. 아니, 계속 마지막이래. 마지막, 마지막.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이씨, 아이씨. 다행히, 다행히. 오, 대단해, 대단해. 너무 잘했다. 아, 잘했어, 해. 아이씨, 아이씨, 잘했어. 아이씨, 잘했어. 아이씨, 괜찮아졌네. 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꿈꿨어? 무슨 꿈꿨어? 권세마리가 간 집에 있어. 아빠껑, 엄마껑, 애기껑. 먹는 거 지금 할까요, 그냥? 네, 네. 먹는 거 하고? 네. 그러면 먹는 적정하고 그다음에. 먹는 적정. 이제는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생각나, 생각나, 생각나. 아까 생각나. 맛있다, 맛있는 거 하나 먹자. 자, 이거 포도맛, 포도맛. 포도맛이래, 포도맛. 오, 맛있게, 맛있게. 오,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다. 오, 울면서 잘 먹네. 아니, 왜 어른들이 맛있다고 그러는 거야? 잘했다. 아, 잘했네. 아, 잘 먹었다. 오, 거의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옳지, 옳지. 옳지, 다 먹었어. 자, 잠깐 앉았어. 어, 또 멈췄다고? 금방 깨치네. 아, 깜짝이야. 얼굴이 빨개졌어. 그런데 머리가 커서 다른 얘기보다 조금 머리가 커요. 특히 여기가. 그렇죠, 땅굳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울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재울 수 있어요. 지금 다 재해놓고. 여기랑 귀랑 몸무게랑. 큰 몸무게 머리글래 재고. 네, 네, 네. 여기서 앉아서 상담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차피 궁금해. 아이고. 얼마나 잡혔지? 그러면 키랑 몸무게랑 머리. 네. 들래. 선생님, 괜찮아? 으쌰. 아, 아까라. 눕는 거 싫을 것 같은데. 이제 주사 안 해. 이제 주사 안 해. 딱 10kg네요. 71. 아, 키도 크다. 키도 크네요. 선생님. 오셔, 오셔, 오셔. 선생님. 선생님만 보면. 눈물이 나. 눈물이 나. 아프게 한 사람. 제가 할 말 많아, 할 말 많아. 주사 쉬었네. 마지막 족족이고. 아, 그래. 선생님, 몸이 어때요? 그동안 엄청 많이 컸죠, 이제? 저번에 왔을 때에 비해서 체중이 엄청 늘었어요, 또. 아이고. 저번에는 100명 중에서 한, 앞에서 10등. 네네. 이제 이번에 3등. 3등. 아, 3등? 지난번에는 앞에서 20등이었는데 지금은 7등. 아, 7등. 머리들이라도 10등. 아이고, 10등. 다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아주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상위권. 장하다. 그렇죠?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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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상위권. 튼튼하다는 진거죠? 이게 맛이 없어. 이게 맛이 없어. 아까 서러웠던 거. 저 선생님이. 다 생각해졌어요. 어, 지금 말 잘하더라고요, 아까. 네, 오하니가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상상적인 현상이고. 아, 네. 아무 걱정하셔도. 오늘 주사했으니까. 네네. 오늘 내일 정도는 좀 보채고, 평소보다. 네. 주물계는 뭐 열도 좀 날 수 있고. 그렇죠. 주사 맞고 난 후에는 열이 날 수 있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대게는 회복하니까. 네네.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착해요. 응? 주사 맞고 금방 그치고. 아, 그런 3초. 응. 이제 주사의 이미지가 생긴. 누우면 우는 게 주사 맞을까 봐. 아, 맞아요. 쟤는 너무 잘했어, 오늘. 감사합니다. 잘생겼어. 응? 잘생기세요? 괜찮아, 이제 집에 가서 지면네. 할 말이 많아, 아직도. 진짜 고생했어. 이제 집에 가자, 쟤. 잘생기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